이규리 미녀 등장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규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김신혜 선생님 정말 잘 하세요. 항상 신나는 거. 아니요. 스타일이 좀 다르세요. 우리 저 이규리 교수님은 좀 이렇게 천천히 말씀하시고 우리 김신혜 씨는 이렇게 아주 스피드하게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공통점은 미녀라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빨리 한다고 하는데. 아, 경상도 분이시구나.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 성사랄이 원래 부드럽다. 자, 오늘 우리 이규리 교수님은 우리 또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적으로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이거 맞춰보시죠.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니까 좋은 게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해지고 토스카나 아주 혈액순환이 좋더라고요. 예, 예, 예. 자, 이규리 교수님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리더들, 자료가 있나요? 예, 제가 오늘 리더를 좀 전에 또 김신혜 씨도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리더십을 심리학적이 아니라 개념이죠. 개념으로. 지금 또 정강훈 목사와 김문수 지사 오늘 뭐 새로운 신당 한다고 오늘 뭐 세미나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또 신당의 이현주도 신당 창당하고 또 하여튼 많은 지금 격동의 세월이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의 과연 리더십이 어떤 것이 있는가. 리더의 자질이 지금 우파를 통합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과연 나타나야 되는가.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의 자질과 리더십이 그때 등장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종목종목 한번 따져보죠. 그렇습니다. 네, 또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리더십은 이렇게 있나요? 예, 근데 이건 역사적인 순서대로 나타난 순서대로. 아, 역사의 순서. 카리스마 리더십은 우리가 6.25를 겪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50년, 60년대에 나왔던 거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 80년대에 돼서 산업화가 되면서 나온 거고. 윤리적 리더십은 이제 산업화가 되고 사람이 이제 윤리적 해이 그리고 부정부패가 싹 되니까 이제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이제 또 뭐 갑질 이래가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지금 이제 감성 리더십 공감 리더십이 나왔는데. 그래서요. 시대적인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카리스마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대명사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흑취를 하려고 그 50년대, 60년대 그때 시절을 지금 21세기를 가져와서 비판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그건 아니죠. 과거의 그 시대 상황과 문화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때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카리스마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와 이렇게 신념, 가치 이런 것을 전부 다 리더가 정해서 이제 그 밑에 부하나 이렇게 조직원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원래 리더십은 우리가 이제 리더, 그 리더 대표와 그 밑에 부하 직원과의 상호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 때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고 이제 리더가 목표를 제시하면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훌륭한 리더가 정말 필요했고 정말 제왕적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변혁적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고 산업화가 되고 나니까 좀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조폭, 깡패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변혁적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조직원들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는 거죠. 중간관리자에게 권한이 위임이 돼서 이 권한으로 이 조직원들이 동기 강화가 되고 열심히 해서 사회 변혁과 개혁을 같이 동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로 따지면 공장장한테 권한 위임, 현장 관리를 맡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전두환 시대 때 유명한 그 완전 충신 있잖아요. 장세동인가 그분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경제가 발전되고 각각의 동기부여가 되고 중간관리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관리자들이 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리더십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의 도덕성, 가치, 리더자나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의 가치, 이념, 신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윤리적인 리더십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윤리적 리더십과 같이 서번트 리더십이 했는데 이거는 받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뭐 조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같이 동반 성장하게 받든다는 건데 윤리적인 리더십은 도덕과 신뢰를 무조건 하고 봉사 배려인데 서번트 리더십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서번트는 개인의 성장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개인의 성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서번트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우리가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재석이잖아요. 유재석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연예인 개개인의 성장을 막 뒷받침해 주지만 결코 유재석이 리더가 아니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유재석한테 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직이 성장해 나가는 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감성 리더십 이런 것이 진정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잘 알았어요. 알아서 나왔는 게 이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갔지만 모든 성과와 조직의 이런 거 균형 잡힌 정보초리와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감성 리더십이고 진정 리더십인데 이러한 것을 이제 자기들이 보니까 부정부패가 더 심했고 반칙과 특권이 더 난무한 시대가 되어서 국민들이 지금 막 우파들이 뭉치려고 그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권이.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21세기 이제 다음에 이번에 총선이나 대선이 되면 어떤 리더십이 등장을 할까요? 네. 이거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리더십이 좋을까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고. 네. 필요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우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국민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써봐 주세요. 어떤 리더십 이런 이제 리더십의 종류를 우리 이규리 교수님이 시대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자 이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카리스마 리더십 나오고. 뭐 이제 나옵니다 쭉. 카리스마 리더십이 나왔고. 애국자 리더십 나오고. 나오는데. 그게. 이러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카리스마 리더십이 나온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해야 한다. 칼에는 칼 뭐 눈에는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 보다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통이나 공감형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소통 공감이요. 네. 어차피 리더는. 쟤네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불통하면서. 네. 입으로만 소통하는데. 쟤네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소통하는 리더십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소통하는 리더십. 그런데 저도 이제 경제나 정치는 잘 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우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통 이런 것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너무나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까 경제를 자꾸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풍부하지 않아요? 아 인적 자원 풍부하죠. 물적 자원도 풍부하죠. 이만하면 10대가 한국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정책을 나오는 게 제도와 법을 국민이 경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취업도 잘 하고 애기도 잘 놓고 잘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법과 제도가 국민이 공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옛날 윤리적 리더십 할 때 공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만든 제도가 국민에게 공감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공감을 하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52시간 없애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틀을 갖추되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나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항상 보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경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도를 잘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리더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왕이 잘 쓰면 나라도 잘 되고 국민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한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또 재앙이 자꾸 닥치잖아요.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되면 기근이 들고 재앙이 닥친다는 그 옛말이 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한번 리더십을 한번 봤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공감하고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리더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감, 소통 잘 되는 분이 여기서 누굴까요? 소통은 황교안 대표가 소통이 잘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제가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황교안 대표는 윤리적인 리더십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설명했는 것을 보면 법과 제도고 도덕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 갖추려고 그러고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 보수가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을 약간 소통하거나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법과 제도를 윤리적인 것에서 소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특징을 보시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것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김은수 지사님은 지금 새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소통을 하시는데 소통의 기본 바탕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김은수 지사님이 부족한 게 국민의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나 행동에서 언행 불일치가 몇 번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있었는 것 같고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리더십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앙적 지도자라서 그러는지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카리스마 리더십 맞아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나를 따르라인데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군중을 우리가 정치가 집회하고 또 정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먹는 건 정말 잘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집회 집단은 카리스마 리더십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나를 따르라니까. 그래서 그러셔서 뭐 김은수 지사를 앞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 또 마음의 요동이 잘 치잖아요. 감정의 변화가 또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국민들이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기대도 했다가 실망했다 기대했다 이런 것을 주시잖아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그래서 그러신 것 같고요. 안철수가 지금 또 막 문제 우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수통합의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여기다가 안철수씨로 올려놓은 거예요.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하여튼이 일단 말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은 어떤 리더십 같아요? 저긴 리더십이 있나요? 난 발견할 수가 없어. 어떻게 도대체 리더십이 있나 저기. 그런데 카리스마가 없는 서번트 리더십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을 나셔서. 서번트도 있나 저기. 그 이제 직장으로 정치 쪽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조직원들한테 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카리스마가 없는 변화와 혁신.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몇몇 믿는 조직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 그런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약간 서번트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저는 그 분열의 리더십.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일도 안 되고 뭉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뭐가 쪼개지고. 하여튼. 리더십을 굳이 보자고. 어떤 분이 고마해라 그러는데. 앙첩수의 고마해라 그러는데. 아니 말씀하세요. 하여튼. 아 그런 서번트 리더십의 일종이다. 네. 그런 서번트 리더십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은진 대표. 조은진 대표는요. 조은진 대표는 보면. 카리스마. 카리스마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3년 동안 해왔다는 게. 아 대단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군중 모이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리더십이. 예예예. 정강훈 목사님하고. 조은진 대표하고는. 예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잘. 이제 화합이나 잘 안 되는 게.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을 알고. 좀 잘 조여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이 두 분이 또.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심하죠. 조은진 대표와 홍문정 대표.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이서. 두 분이서. 여기 특징부터 우선. 조만간. 이 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 글쎄요. 이야. 판단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소통.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지만. 우왕좌왕 리더십인가. 우왕좌왕 리더십인가. 우왕좌왕 리더십인가. 우왕좌왕 리더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너무 귀가 크시다는 거죠. 듣는 것만 듣고. 많이 듣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가 얇구나. 이렇게. 귀가 크다는 것.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귀를 많이 듣는 것만 듣고. 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거는 있어요. 문재인 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 문재인 씨도 보면. 이렇게. 자기보다 주위 사람들을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런 분들은 참모진이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참모진. 문재인은 고집불통 아니에요? 똥꼬집 리더십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슨. 무슨. 성격이 약간. 무슨. 무슨. 뇌에 무슨. 회로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산지 회로. 하여튼. 착각하는 그러한 회로. 그죠. 치매는 아니지만. 그러한 뭐. 상담을 요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예예. 그런 것처럼. 이분은 보면. 이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이렇게. 잘 둬야지. 옆에 참모진을. 황교안 대표도 그런 스타일이죠. 카리스마 넘치거나. 옆에 잘 자르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소통만 하고. 너무. 두 번의 공통적인. 좀 얌전하잖아요. 얌전하고 또.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 잖아요. 그게. 언론에서 흙취라는 것은. 말고 보면. 좀.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화합하기에는. 여러 통합하기에는 좋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도 통합하기에는 좋은 사람이죠. 여러 사람을 모으는데 좋지.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여러 사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국민들을 모으는데. 아. 이 지도자급을 모으고. 지도자급을 모으고. 나아가는 거. 그런 거. 국민들 모으는 거는. 그거는 제가 말고요. 그냥 보통. 리더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공감돼. 큰 리더가 와서. 이렇게. 리더들이 와서. 대화나 이러한 물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규리 교수님의 분석대로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나는 게. 그러면 보완제 역할을 서로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서로 서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정광훈 목사. 주원진 대표가. 이렇게 뭉치면. 네. 괜찮은 합이네. 그렇죠. 단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보완해주고.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거네요. 보수 통합이 되면 아주 잘 될 거 같은데. 이 사람은 빼놓고 안 쳤으면 빼놓고. 네. 그래서 다 괜찮은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파에서는 어떤 것으로 이제 자꾸 가야 되느냐. 그러한 리더십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규리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두 분도 싸우는 이유가 성격이 너무 반대되다 보니까. 조원진 대표. 네. 홍문종 대표는 계속 이제 화합하고 소통하려고 나가는데. 이 분은 이제 카리스마 넘치니까. 대화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막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너무 탄압. 옛날에는 좌파에 탄압 당하고. 지금 우파에 탄압 당하고. 같은 당에 탄압 당하니까. 대통령님이 저를 아신대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 이름까지 아신다고 그래가.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그 스토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규리 교수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 할 거. 그런 건 너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그러니까 이렇게 칼 맞는 이유가. 그만큼 유명해져서. 칼을 맞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이. 모두 다 이제 합쳐져서. 이분은 좀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셔서. 안철수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제 이규리 교수님도 그렇고. 나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안철수가 되는 길은. 이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우파 통합에. 네. 거기에 일조를 하면. 살아나고 자기도 좋아요. 음. 우파 통합으로 오면.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게 아니고. 저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신당을 만들어서. 왜 우파를 방해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우파 통합 쪽으로. 자기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의 시생으로. 그러면 하나의 조직원으로 와서. 우파 통합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 이러면 국민들이 안철수. 요번 말고 다 하면. 네. 대통령 시켜 줄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반성하면. 네. 이런 분도 말씀을 이제. 보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대본을 지어 만들어 줘야지. 문재인 씨처럼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었잖아. 이때까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 사람은 꼭 누군가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지. 뭐 되는 경우라서. 자기 혼자 판단은. 가능한지. 어드로서. 제가 뻥평에서. 안철수는 글렀다. 버리자. 이렇게. 딱 와서 하는 싹수가. 안 되겠더라고. 근데. 싹수가 글렀는데. 만약에 개과천선 하고 싶으면. 보수 통합에. 미랄이 되라. 욕심부리지 말고. 겨드로 와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살아나려면. 겨드로 와. 그냥 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화가 다 가능한 분인데. 언제. 이러한 통합이. 3월달쯤 돼. 3월초 되면.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각각의. 리더십을 한번 짚어봤는데. 어떤지.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 보완제가 서로 돼서. 이분들이 다 합쳐지면. 안철수 빼고. 여긴 기어들어오고.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 멋진 그. 통합이 될 거 같으네요. 그렇죠. 통합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 같아요. 잘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 세 분이. 홍문종 대표님하고. 세 분이서 또. 뭐 이렇게 합쳐서. 뭘 한다 그러시더니. 두 분이서 또 하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자기 지분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지분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두 분도.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3년 동안 투쟁했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내분이 있고. 이러는가 봐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자기들의 지분을 좀 내려놓고. 진짜. 20세기. 20대 국회가 실패한 국회 아닙니까. 우파에서.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서로 지분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네. 정말 그 납득을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여기. 저 좋은 글 써주셨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네. 우파는 분열되면 다 죽는다고. 뭉치면 살고. 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네다. 네.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가. 더빙한 거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이분들.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분들도. 죽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죽어요. 이분들이 뭉쳐줘야 대한민국이 살고. 이분들이 흩어지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문재인 좌파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운 시절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시절이네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고. 그렇죠. 불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보니까 제가. 제가 또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직까지 3월 달에 안 돼서 대통령님 석방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 느낌. 반대적으로 왜. 반업법 있잖아요. 완전 그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리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이분들이 지금 지분 싸움 하는데. 지분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지분 싸움이 아니라. 왜냐하면. 개개인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 했잖아요. 네.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나라가 이렇게 좌초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걸로 보고. 목사님도. 정광호 목사님도. 아니. 신앙 지도자가 무엇을 다 통용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근데 정치인들이 못 막으니까. 그렇죠. 신앙심을. 저기에서. 왜. 성경에도 여러. 그 지도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런 사명감으로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욕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에서. 의견 차이가 나니까. 욕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두 분이서 또 싸우는 것도 노이즈 마케팅 같은 느낌도 드는 것도 하면서. 아니고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 정치권은. 모르니까. 그래 한번. 가봐야지. 우리 공화당에서 두 분도 제대로 합쳐지지 않는데. 이렇게 합치려면 참.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공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진정한 공감의 의미가.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몸으로 느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우리 국민만이라도. 네. 지도자들이 잘 합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해야지. 이걸 우리끼리. 미리 분열하면은. 이 사람들 절대 못 합쳐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이 일부 막. 극성 팬들이 막. 아유 난도질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하고. 한 두 달만 좀 기다려주고.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쩌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야 되니까. 이승만 박사님. 말씀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대한민국도 죽고. 대한민국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죽는다. 여기 있는 분들이. 뭉치십시다. 네. 특히 안철수. 겨 들어오세요. 뭉치세요. . 반짓 하면. 여기는 완전히 끝나는거에요. 새로운 팀인 greenhouse. 이렇게. 기다려 보시죠. 잘 될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또 저들에게 정권은 안 줍니다. 이번에 총선에 이길 것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규리 교수님이셨습니다. 이규리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